조선의 클래식 피지크 보디빌더 박재훈 그는 누구인가 여담 가끔씩 유튜브 커뮤니티에 운동 루틴 추천 글을 쓴다 세트수와 반복수, 설명들이 쓰여 있는데 후원을 받고 있는 3대500 제품의 홍보도 곁들이는 편 꽤 정성스러운 글이어서 그런지 반응이 좋다 올림피아 이후 많은 사이즈 증량을 위해 벌크업을 했는데 여러 커뮤니티에 전후의 얼굴 변화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굉장히 훈훈한 얼굴에 과거 사진들이 있는데 6에서 7년 전 20대 초반의 모습이라는 점과 카메라 어플 보정을 감안해도 변화는 드라마틱한 수준 이 또한 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시합 준비를 위해 다이어트에 돌입한 후 리즈 시절의 훈훈한 외모가 되돌아왔다 2023년 8월 11일에 올린 영상에서 본인이 말하는 효율성 있는 운동 5가지로 스쿼트 데드리프트 덤벨 벤치 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을 뽑았다